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금요일 오후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증시도 휴장하고 있고 금요일 막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미장 휴장이었고요. 또 오늘 밤도 반장만 열립니다. 쉬어가는 모습에 있어서 우리 시장도 주도주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각계 전투다. 제가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몇 개 전부터 올라가고 있고 어떤 섹터의 반등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오늘까지 이럴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미증시 휴장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때 좀 기회를 준비해 두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또 수익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오늘의 오후장 흐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최현덕 코치님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방향 바뀌지 않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떤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걸까요? 시장에 좀 주춤하기만 하면 또 시장이 고점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보더라도 많이 올라온 곳도 없죠. 돌아서는 과정에서 주춤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저는 12월 달에 산타나리아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갖고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숫자로 증명을 해줬는데 뭐가 고민이 있겠습니까? 중국향 방향 때문에 중국향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꼭 어떤 짧은 조정 뒤에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해주고 있고요. 반도체 방향은 지금 터널어 한다고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은 누구나 한 목소리만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 어제 이제 미중신이 셨지만 유럽장은 좀 몰랐습니다. 이 EMA, 그러니까 ECB 위원들이요. 추가 금리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매파는 많이 없어지고 있고 매파에 힘이 빠지고 있고 비둘기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연도보다 내년에 더 좋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산타나리아 나올 텐데 지금은 시장 무사하면 안 되겠죠. 결국 내년까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로 좀 보자라는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 오늘의 시장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어서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소개해주셨던 큐리옥스 하루 만에 1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을 보면 데이터가 확실하고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은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에 빠지고 있습니다만 큐리옥스 바이오, 자동세포 분석에 있어서 상용화시키면서 100분 걸릴 자동세포 분석을 5분 안에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탑 20개 기업 중에서 18개 기업이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수급까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보다 더 가장 큰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뷰노 같은 경우도 일단 영상 간 의료 AI 기업 중에서 손익분기점이 또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게 뷰노인데 결국 숫자로 증명해지다 보니까 어제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의료 AI, 일단 우리가 AI, AI 했지만 AI로 돈을 가장 먼저 벌 것으로 보이고 벌고 있는 게 의료 영상 AI 쪽이거든요. 그런데 벌고 있지만 투자가 된 게 있잖아요. 손익분기점이 내년에 넘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도 제가 목표가를 5만 5천 원까지 잡아놨는데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보유가 좀 드리겠고 온 디바이스 AI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반도체가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급등했고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6,500원대에서 실제로 제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수익 사인을 좀 드렸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매도 관점 보시되 온 디바이스 AI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AI 하면 데이터 센터잖아요. H100이라는 5천만 원짜리 GPU를 몇 층 개 써야 하는 건데 온 디바이스 AI는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핸드폰 속으로 AI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전력이라든가 NPU 이쪽에 좀 새롭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HBM 반도체가 막 3배, 4배 같던 것처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식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에이즈 테크놀로지였는데 결국 이 온 디바이스 AI의 핵심 수혜는요. 저전력 NPU, 그 다음에 펜리스 IP 기업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칩셋 미디어가 또 NPU에 대한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쯤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종목 두 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뷰노는 오늘장에서 급등하면서 21%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 5만 5천 원까지 홀딩 의견 참고해보시고 또 제주 반도체는 오늘 또 목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수익 실현 의견,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도 현재 11%의 수익률 목표 주가 3만 원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상업화되고 있는 AI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AI가 각 산업에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대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돈을 못 벌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AI. 이게 지금 의료 AI라 뜨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뷰너 같은 경우도 내년도부터 손익분기 넘어가는 거고 JLK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 적용되면서 내년부터 손익분기 넘어가는 거고 가장 또 가장 먼저 올라갔던 루닉 같은 경우도 2025년도부터는 손익분기 좀 넘어갈 거를 보는 겁니다. 시장전사업체가 발표한 걸 보면 2030년까지 의료 AI 시장이 250조가 되거든요. 연평균 37%가 커지는 거예요. 연평균 37%면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크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AI 같은 경우는 어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에 대한 결론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업무에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의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고 빠른 의사결정, 운영비용 절감도를 이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의료현장에서는 숙련이 3, 4년 차 정도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숙련을 3, 4년 동안 또 교육하고 하려면 많은 돈도 들어갑니다만 이 AI 하나로 다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굉장히 좀 침투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AI가 현재 미국, 중국이 가장 앞서나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3등으로 바짝 쫓아가고 있다. 일본과 유럽과 격차를 벌리면서 어떤 논문 발표라든가 어떤 기술면에 있어서 바짝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KAI 의료 AI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료 AI 기업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에서 또 부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의료 AI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37%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혜주 찾아봐야겠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딥노이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딥노이드가 올해 누적 수주가 벌써 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의료 AI이기도 하지만 영상 AI인데 최근에 혹시 해외여행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전 최근에는 없어요. 그럼 아마 어쨌든 해외여행 간 적은 있잖아요. 나갈 때 보면 우리가 어떤 가방 같은 거를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가위나 칼 이런 거 있으면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 직원들이 눈이 빨개지도록 쳐다보면서 검사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 AI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노이드가 지금 한국공간공사하고 영상 판도를 공동 개발해서 실제 좀 쓰이고 있고요. 백화점 고객들의 동선을 파악한다든가 특히나 반도체 장비 쪽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사 장비의 어떤 다양한 생산 라인에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패키징 같은 경우에서 어떤 납, 도포 등을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골고루 부포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영상 AI가 다 분석을 해주는 거고 영상을 분석해서 생산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되는 것들 다 체크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기 힘든 것들, 눈으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장기간 하면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고 여기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뇌, MRA, 솔루션까지 제공되면서 어떤 뇌동맥류의 부피나 뒤틀어짐을 체크해서 뇌경세통을 방지하는 것까지 이달부터 또 지금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AI부터 영상 분석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딥노이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점에서 딥노이드가 또 아마 내년도부터는 역시나 손이인 붓기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 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딥노이드 영상 분석부터 의료 AI까지 앞으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 일단 돈을 벌고 있는 AI 쪽을 보시면 뷰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고요. 루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손이인 붓기점이 안 넘었지만 1조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치고는 아직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거고 최근에 이 부근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오늘 거래량 들어가는 거 보면 매물 소화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는 일단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딥노이드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2만 2천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4세대 블루칩 로봇 ETF라고 해주셨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이젠 ETF까지 줄줄이 상상하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ETF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2년 전에 반도체 ETF가 1천억 대였거든요. 지금 4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특히나 HBM 쪽,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5배 올라왔고 3배에서 4배 오른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ETF가 커지면서 그랬던 건데 지금 로봇 ETF가 ETF의 출시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블루칩으로 로봇 쪽을 봐야 한다는 건데 최근에 로봇 ETF를 출시장 운영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로봇도 최근에 두산 로봇 측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성적까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성적이 좋아지면 로봇 ETF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두산 로봇 측 같은 경우 지금 7월을 연속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11월 달만 7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조원대 종목인데 이게 벌써 거의 2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고 있고 로봇 ETF가 출시가 되면서 많은 돈이 로봇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두산 로봇 측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 ETF가 편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난주부터 지능형 로봇법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업하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협동로봇과 AMR 로봇을 말씀드렸던 건데 협동로봇을 대표하는 것은 두산 로봇 측이고요. AMR을 대표하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공장에서는 어떤 조립하는 로봇팔, 협동로봇, 그다음에 부품을 조립하는 자율 이동 로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침에서 오늘 그쪽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한국이 지금 제조 로봇 세계 1등이거든요. 미국이 7등입니다. 한국이 1등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어떤 공장에서 로봇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출에 대한 성과도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좀 독보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중요한 건 수주잖아요. 독보적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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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로봇이크스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로봇주 하면 T로봇이크스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매우 많으실 것 같고 또 관심 있어 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상당히 싼데 이 T로봇이크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디스플레이용 진공로봇을 좀 만들었었고 그 진공로봇 쪽에서 매출이 57%였기 때문에 그쪽이 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또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트라일즈, 중국의 BOE 이런 데들을 이제 좀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4월 달에 SK온에서 대규모 수술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SK온이 지금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진공이송 모듈 그러니까 어떤 자율이송 로봇을 수술을 따낸 건데 이 SK온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라인 한결 따낸 거거든요. 그런데 SK온이 지금 30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봤을 때 1초 5천억 정도의 수수가 될 수 있고 두산 로봇티스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봇티스 쪽에서 수수가 나는 가능성이 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봇티스의 최대 수위를 볼 수 있는 게 T로봇티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두산 로봇티스가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T로봇티스는 우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두산 로봇티스는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두산 로봇티스가 지금 T로봇티스가 SK온에 수중을 하고 나서 두산 로봇티스가 먼저 제안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산 로봇티스 쪽에서 뭐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너무나 싼 구간에 있죠. 지금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만 9천 5백 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T로봇티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1만 9천 5백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최연덕 코치님이 또 투자 정보를 올려주시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어제 거 보시면 다음 주 전략까지 다 녹화해놨으니까요. 어제 영상 꼭 보십시오. 어제 영상 보시면 다음 주에 뭐가 올라갈 수 있을까 종목 분석해놨고요. 네이버 밴드에서 최연덕 검색하시면요. 또 전략 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밴드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닥전 타임 최연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